오늘은 영향도 좋고 고기 못지않은 식감을 가진 말린 고사리로 보들보들하고 맛있게 고사리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린 고사리는 물을 붓고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고사리는 여러번 씻어주고 찬물에 최소 10시간 이상 담가 두는데 중간중간 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방법이 고사리의 독소를 간단하게 뺄 수 있으며 고사리를 보들보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시간 이상 굴린 고사리는 탱글탱글하며 보들보들합니다. 앞쪽에 단단한 부분은 버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칼보다는 손으로 자르는게 일정한 길이로 자를 수 있습니다. 대파는 반으로 잘라서 잘게 썰어줍니다. 팬에 들기름, 잘게 썬 대파, 다진마늘을 넣고 뭉근하게 볶아주다가 준비한 고사리를 넣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물, 진간장, 소금, 액젓, 설탕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중불로 국물을 졸여줍니다.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살살 보물어주면 영양도 좋고 고기같은 식감과 단백질이 많은 고사리 볶음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파이팅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